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실리콘 패드로 3차 테스트를 하는건데요 지난번에 이제 씻어서 걸어놨던 걸 다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접착력이 있죠. 그리고 제 발에다가 그 수성 붓펜으로 주로 제가 이제 수술하는 부위를 이렇게 마킹을 했어요. 다섯 군데 마킹을 했는데 제가 이것도 어느 정도 부피가 있어야지 크기가 안 나와서 4개를 잘랐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안 붙일거고 제가 이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여기는 뭐 여기는 당연히 뭐 이거는 입역으로 해도 방수가 될 것 같으니까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위에다가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붙일 때 당겨서 붙이면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당겨서 붙이면 안되고 이제 샤워하게 붙이는 겁니다. 샤워하게 붙인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여기는 좀 긴 거 붙여야겠네요. 여기 붙이고 이제 물이 들어가면 지금 이제 수성이니까 떨어지겠죠. 아 이렇게 번지겠죠. 그 잉크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곽 골절이 됐든 아니면 종굴 골절이 됐든 수술 절개를 다양하게 하는 부위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거HHHH, 그대로 해서 끝에는 이 맞이는 주로 만지기에 잘 붙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간 신경종 지강... 지간신경종 수술할 때 제가 절개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위인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도 여기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셨습니다. 이대로 샤워를 하면은 여기는 이제 지워지겠죠 물이 들어갈 테니까 물이 들어갈 테니까 지워질 게 있고 비눗물로 샤워를 하면 나머지는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 다음에 떼어놨을 때 잉크가 번지는지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거구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음에는 입욕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효과가 있는데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저 샤워기 아래에서 샤워를 하고 다시 재무카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물기를 닦은 다음에 이제 바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살짝 깨끗이 안 닦았나봐요 저기 펜으로 붓펜으로 약간 좀 덜 씻어놨네요 이렇게 그렇고 여기 안쪽입니다 여기 여기 이런데로 부르칠 때는 딱 늘린 상태에서 이쪽은 늘린 상태에서 붙이고 반대편도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붙이시는 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늘렸을 때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붙일 때 다 여기 계시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제 손에 물기가 묻어서 이렇게 번지죠 여기는 물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쵸 여기도 깨끗하죠 이제 문질려면 번지겠죠 왜냐면 수석이니까 번지는 거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깨끗합니다 문질려면 번지려면 번지려면 번지려야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테스트한 1,2,3,4부위는 물 묻으니까 바로 먼지네요 테스트한 4부위는 제가 수술을 주로 많이 하는 부위에다 붙인건데요 이건 의료용이죠 흉터를 안생기게 하는 실리콘 패드입니다 이거는 효과가 좋네요 오늘 테스트까지는 샤워 테스트까지는 어제도 그렇고 그전 테스트도 그렇고 다음에는 제가 이거 자른걸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입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제가 1,2,3,4 하면서 이렇게 붙이니까 낫겠구나라고 하는 짧은 생각을 추가로 해서 붙인 다음에 입욕을 하겠습니다 목욕탕에도 들어가도 되는지 테스트까지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찬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녁에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도 입욕을 해도 이게 잘 붙어있는지 이렇게 실리콘 패드죠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터를 좀 덜 남게 하는 수술 부위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보조 어 제품을 이제 붙여놓고 흉터 덜 남게 하기 전에 방수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샤워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전 테스트에서 보여드렸고 목욕도 가능한지 그걸 이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이번에는 이런 굴곡진대 이렇게 굴곡진대에다가 한번 해 보고요 똑같이 제가 수술을 많이 하는 부위 발목 외측 복숭뼈 발등 무지혈반증 수술하는 뒤 발목 내측 복숭뼈에다가 붙여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굴곡이 없는데 종아리나 팔뚝이나 허벅지나 이런데서 똑같이 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그림 그린 건 이 붓펜 물 들어가면 번지는 그런 붓펜이죠 그걸 이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이 붙이는 거를 좀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얘를 쭉 늘려서 붙이면 어 나중에 발목을 움직이면서 늘려서 붙은 데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붙이는 데는 얘를 피부를 늘린 다음에 얘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발목을 움직여도 떨어질 확률이 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겠는데요 네 한 손으로 하려니까 뒤를 붙일 때는 이런 굴곡지인데 뒤를 붙일 때는 발목을 뒤로 최대한 제껴서 붙이고 특히 이제 이 끝부분 마진이죠 마진 그리고 뒤로 이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앞부분을 붙일 때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서 붙여서 이렇게 이 마진은 주름이 안지게 이렇게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전에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어느정도 압박을 가하고 여기도 이쪽을 붙일 때는 구부려서 붙이고 이쪽을 붙일 때는 펴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구부려서 붙여서 발목이 피드라도 안 늘어나게 그리고 이쪽은 핀 상태로 얘를 늘리는게 아니라 피부를 눌려서 이렇게 붙여서 나중에 꼬부렸다 뺏다 하더라도 안 떨어지게 붙였습니다. 바깥쪽을 혼자 붙이려니까 좀 했는데 뒤쪽을 붙일 때는 발목을 뒤로 제껴서 잘 안되네.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잠시만요 뒤쪽을 붙일 때는 늘려서 붙이고 앞쪽을 붙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맞은 가상자리에는 안뜨게 붙이구요 발등을 붙일 때도 여기와 상관없는데 발가락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늘려서 붙이는게 아니라 발가락을 벌려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주름에도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대로 제가 이제 피곤도 하고 해서 탕에서 좀 발전욕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제가 물속에서 안 떨어지는 것 같으면 10분 이상 15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떨어지는 것 같으면 중간 테스트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네 지금이 밤 10시 42분이네요 42분데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반신욕을 하고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반신욕을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왼발 보이시죠? 오늘 아침에 테스트 했던데 제일 위에는 샤웡하면서 지웠던데 이렇게 네 그림 그대로 있네요 아침에 테스트 한 그대로 상태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말에도 한거구요 이대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욕한지 11분이 지났는데요 그냥 그 반신욕을 하면서 발목이라던가 발가락은 요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움직였고 특별하게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형태를 보니까 여기는 잘 붙어있고 이것도 잘 붙어있고 발등도 잘 붙어있고 왼쪽도 잘 붙어있고 잉크도 잘 붙어있고 잉크도 안 번지고 그래서 한 5분 10분 더 유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땅 안에서는 그냥 요정도 움직여요 달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만 움직이면서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캐스트를 하다가 지금 18분 정도 됐는데요 18분 됐는데 약간 이상 속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괜찮네요 여기도 여기도 괜찮고 그런데 보시면 이 발가락 사이에 뗐다가 제가 발가락을 막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뗐다가 이렇게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속에 15분 이상 있으니까 이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이쪽이 살짝 그러면서 잉크가 번지는 거 보이시죠? 불 들어가서 이쪽은 안 떨어지는데 이쪽은 살짝 이 부위가 살짝 떨어집니다. 이쪽으로 보니까 딱 이만큼 이만큼만 떨어지네요 이만큼만 여하튼 음 이쪽으로는 틈새로 들어간다는 거 더 벌어지면서 이쪽은 괜찮고 여기도 보니까 제가 막 자꾸 구부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살짝 떨어집니다. 이만큼 떨어집니다. 이만큼 이만큼 여기는 괜찮고 여기도 많이 굴곡되는데 굴곡되는데 여기는 살짝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접착력의 차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떨어집니다. 그래도 이 안에까지 아직 안 번졌고 여기만 여기도 이 정도만 떨어져서 아직 안 번졌어요. 이거는 10분이 15분 10분 까지는 괜찮은데 15분 이상 하니까 제가 막 움직여서 그랬겠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여기는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괜찮고 이 상태에서 떨어지겠지만 떨어지겠지만 테스트를 한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시간으로는 제가 탁에 들어온 지 21분이 됐는데요. 여기 15분 지나서 조금 떨어지기 넘어서 17분째 테스트할 때 이만큼 막 움직였던데 이만큼은 살짝 떨어지죠? 이만큼 근데 여기는 이제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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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건 됐구요. 계속 보시면 요건 떼면서 물이 흘린거구요. 여기는 물이 들어갔어요. 이만큼 떨어졌던데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살짝 번졌죠? 끝에 근데 이쪽은 발등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구요. 여깁니다. 여기도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끔하게 번지거든요. 수선 부팬이라 이렇게. 10분까지는 괜찮았는데 15분, 17분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 부위. 이 부위. 이 부위. 과굴곡. 신전되는 부위에서는 이렇게 제가 막 움직이면서 이런데 미세하게 틈이 생기면서 그쪽은 물이 들어가서 이쪽은 벌어지는 걸 확인했고요. 이 틈.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늘려서 딱 붙이면은 벌어질까봐 발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붙이고는 상황을 안쯤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움직이고 그 물을 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이가 이제 틈이 생기면서 살짝 벌어지면서 이만큼이 물 빠지는 소리가 나네요. 이만큼이 예.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는 여기는 물이 안 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결론을 종합하겠습니다. 네. 이번 테스트에 이제 물론 한 번뿐인 테스트지만 논문도 아니고 여러 케이스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용 의학용 치료 보조 재료 인 실리콘 패드 스킨 스킨 아예 시카 클리닉 시카 케어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그냥 흐르는 물에서 이전에 테스트했던 흐르는 물에서 발 바깥쪽 그런 것도 다 10분 17분 18 21분 다 스며드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 경험상 이번 테스트상에서는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가락 틈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과굴고 과신전 되는 부위에는 발가락은 움직이다 보니까 살짝의 틈이 생겨서 물이 살짝 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뭐 환자분들께서 뭐 다 발가락만 발가락 사이만 수술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발을 수술하는 의사다 보니까 그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음 내일 아침이나 저녁에 아까 그 짤른 패드를 팔뚝이랑 팔목 팔뚝 종아리 아니면 허벅지 그런 데다가 한번 붙여보고 다른 일반 어 부위에서 적용을 하였을 때 관절이나 발가락 틈 어 그런 부위가 아니라 일반 부위에 사용했을 때는 이제 당연히 뭐 샤워는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같이 해보겠지만 입욕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방수기능을 하는지 그 결과를 다시 이어서 보여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2 2 3 2 2 2 아멘